아까 전에요 이 미니카가 됐죠 이 미니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2cm를 버리면 됩니다 저는 2cm를 먼저 버려가지고 이렇게 센치가요? 무슨 센치가요? 됐습니다 이 꼭짓섬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 되셨나요? 그러면 이 꼭짓섬이 있죠 이 꼭짓섬이요 여기 가운데 중심섬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편 해주세요 다 되셨나요? 여기가 있죠 여기가 요쪽까지 보이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 되셨나요? 그러면 이렇게 세목을 잡고요 요거는 잠깐 여기 놔두고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요 세목 두 번을 잡습니다 요 미니카 접는 기억나죠? 그거대로 방법이 똑같지가 않고 조금 다릅니다 좀 많이 똑같습니다 요렇게 됐죠? 자리 다 펼치고요 요 가운데 중심선을 맞춰서 접고요 여기도와 똑같이 접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 접고요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고요 여기도 반대부분도 똑같이 접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꼭짓섬이요 요 꼭짓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대부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? 뒤집어서요 요렇게 접은 다음에 또 접은 다음에요 여기에 꼭짓섬이 있죠 여기에 꼭짓섬까지 올린 다음에요 요렇게 가지고요 가운데들과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가운데들과 같이고요 가운데들과 같이고요 요렇게 접습니다 반대부분도 똑같이 됩니다 다 되셨나요? 그 다음에 뒤집어서요 꼭짓섬이에요 여기까지 다 나온 다음에요 여기 두 개의 선이 있죠 두 개의 선을 하나를 넘겨주면 여기 집게 모양이 됐습니다 요 블루가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요거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펼친 다음에요 얘는 이쪽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이요 얘를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여기 여기를 한 번에 앉는 사람들은 다시 펼쳐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잘 안되면요 이렇게 다 펼쳐가지고 꼭짓섬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게 하고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요 돼요 다음에요 돼요 다음에요 돼요 이렇게 옆에 이걸로 똑같이 잡아줍니다 그러면 다 완성되었습니다 미니카바예요 이렇게 밖에는 안을 가요 이렇게 둘러싸게 만지면 됩니다 옆에 부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둘러싸게 만지면 됩니다 옆에 부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? 그러면 다 되셨나요? 그러면 매운 물이 다 되셨나요? 그러면 매운 물이 미니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합체를 해야 되겠죠 먼저 여기 블루가 필요합니다 블루가요 이쪽 이쪽이 있죠 이쪽대로요 블루가 여기 안에가 있죠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눈을 다시 펼쳐주세요 얘를요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또 이렇게 슉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레오미니카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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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